여묵은 죽지 않아 야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프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이 바로 바이오하자드 예 에다는 죽어야 된다 예 간단하게 간단하지는 않은 게임이지만 어려운 게임이지만 한번 궁략 해보죠 가신 다음에 테이프가 여러 줄이기 때문에 나쁜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 번 더 테이프 줄이 많죠? 지금은 아직 초반이어서 아니 강력한 궁략을 세 개나 주냐 어 허브에 구급략이 지금 구급략이 4개의 허브까지 있어요?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냐 잠시만 박스 아 진짜 구급략이 뭐냐 와 나 진짜 웬만하면 말 안할려고 하는데 이거 좀 심각한거 아니냐? 근데 너무 심각한거 이게 뭐냐 이거 실화냐 진짜 강력 구급략 구급략 구급략을 넘어서 한 칸이 더 생겼어 이게 실화냐? 3 6 7개 있습니다 멋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좀 심각..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말도 안돼에!! 이거는 말도 안돼에에에엥 허어어어어.. 방어의 정수? 보스 칼로 죽이라는 거지? 어 알았어, 나는 지금 제작사의 너의 뜻을 알았다 방금 깨달았어 막고, 패고, 물약 빨고 오케이 막고, 패고, 물약 빨고 그래, 그냥 다 버릴게 총 뭐하러 가지냐 버릴게 이거 봤지? 너희들 원하는게 이거지? 그래, 방어비술이 두개네 정수와 비술이 나왔어 난 너희의 너희의 마음을 다 알았어 나왔으니까 오, 야, 지금 나쁘지 않아 시작이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아 총을 줘 나이스, 진짜 그 뭐냐 아, 이것도 이상한데 너무 주는데, 지루킷을 여기서 또 허브가 나와 믿음 말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설마 설마 또 구급약을 고 따그러 주겠습니까? 양심이 있지 양심이 없네요 뭐З 눈이 찌... 에휴 스위치 아,나 눈이... 아,방송 오랜 눈이 침침한가? 아, 왜 구급약으로 보이지? 구급약이렇게 연속으로 뜰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볼까? 아니 근데 기간단총 그 엄청나오는곳까진 가봐야지 가보기 개뿔 내가 리방한다 더러워서 내가 날 죽여라!!! 날 죽여!!! 그래 이씨 여기서 더욱더 내 마음에는 확고해졌어 이 새끼 기어다니는 새끼 기어다니는 새끼 기어다니는 새끼 얘 지금 우익하겠지 피하고 좋아 제작사는 나한테 이런 플레이를 원했을꺼야 좋았어!!! 깼다!!! 난 괜찮아 몇대 맞아도 지록치시 아직 다섯개나 있기 때문이지 공격안해 차라리 날 때려 날 때려 공격안해 방어만 할꺼야 총안써 이 새끼가 주라고 진짜 주냐? 말이 그렇다고 말이 진짜 달라진게 아니잖아 총알 해달라고 총알을 권총을 주는가 음성이 인식되나요 이거? 왜 나 얘랑 대화하는거 같지? 왜 나랑 어 나 못봤어 진짜 권총 나오고 내가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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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폐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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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왜 일어나는거야 앉았잖아 왜 도땅으로 죽냐 기분나쁘게 나 또 구검작이 시작이야 기분나쁜 시작입니다 아 이거 처음에 떨어져요 꼭 봐야 돼 죽은 양만 나오지 아주 알았죠 이 게임 하기 싫어 이 게임 진짜 이게 아 짜증나 열 받으려고 해 아 플레이가 너무 깔끔해 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그거 하나만 더 주시고요 서바이플 나이프 한번만 더 주시고요 구급력 이제 나오지 뭘 안할게 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방어의 정수 방어 세트 한번만 주세요 막으면서 깨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듣지말지 쩔쩔쩔쩔쩔 제발 건축이 호오오오 역시 이거 음성인식 되는게 맞아 여러분들 음성인식이 돼 아니면 이게 말이 안되지 이거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거오오오! 구급약을 버렸는데 구급약을 주시네 굉장히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뭐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